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앞쪽으로 좀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치기계를 형성한 초록색 마스터트가 되겠습니다 사수 김태환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원 조직위원장님께서 김태환 씨에게 명예인 홍보대사 위축회를 전달하시고요 이어서 위축 모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촬영은 마찬가지로 위축을 함께하는 우리 김태환 씨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주식으로는 부활의 김태환입니다 기타치는 스페셜 올림픽 영예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던진다 했는데 두 번도 안 돼요 한 번에 고객님한테 집어넣는 그런 걸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넥센 히어로스는 개인적으로 남자 재격 미션 때도 인연이 있고 제가 그 어떤 팀과도 인연이 없는데 넥센 히어로 히어로 인연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팀이에요 넥센이 어디 서울인가? 서울인가? 서울 영상입니다 지하가 미안하다 화이팅 고마워 고마워 기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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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행히 도리는데요. 자 오늘 넥세니로즈와 롯데자연시의 경기에 앞서서 2013 평창공개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대중연수와 넥세니로즈 프로야구단의 스키 매칭 사전수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대해서 헉하게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나 아직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 평창공개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관한 영상을 정감판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2014 평창공개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어떤 대회일까요?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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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